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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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풀을 봤어요. 죽은 사람은 손인데요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무시무시한 것이 산다잖아 그곳은 말이야 백 년 동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 곳이야 피의 폭수가 시작될 것이다 폭수를 해 주십시오 네가 당한 일은 딱 하나 나란히는 그리 사사로운 일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십 년이 십 년이 지나더라도 모든 일을 끝내고 조선 땅과 여진 땅에 살아있는 모든 걸 죽여버리면 나도 당신들 곁으로 갈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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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